뭐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닌자 머스트 다이 이게 닌자 게임이기 때문에 네 오늘 닌자 옷을 좀 준비해봤고 아 힘들어 땀나봐요 닌자는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 일어시 마세! 일어시 마세! 뭔 일식 셰프야!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닌자 이 친구 이름 뭐였죠? 쿠로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따로 있대요 다르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좀 심한 재활을 좀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렇죠 노란색깐 됐어 됐어 좋았다 어허 천정쿠나이 자 여러분들 이제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무기 나온 거 좀 껴주고 자 이런 느낌 잠깐만요 아 뭐야 뭐해 피하고 그렇지 피하고 뒤로 점프로 피하고 점프로 피하고 그렇지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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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이런 거 피해줘야 돼요 제가 또 나름 게임 스트리머기 때문에 이겼나 보다 나이스 도깨비 불을 50개 처치했어야 되는데 별 두 개밖에 못 얻었네 나 이런 거 불편해서 못 보는데 2-6 가면 닌자 한 마리 풀린다고 하니까 바로 갈게요 이거 안 보이네 이거 기가 보지 이거 눌러 피해주고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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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두 개 뭐야 아 답답하게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죠 일단 이 별 두 개여도 오케이 나이스 새로운 콘텐츠가 오픈되었습니다 아하 아 3,000원? 아 2,700원 이거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더 하자 이거 10회 한 번에 뽑는다고 그 나오는 건 아니니까 파라지 패스하고 최소 보라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자 어어어 어 나이스 아 창아 아 아 닌자 획득 아 야 이거 20번에야 뜨는 건데 이거 나이스 닌 나오는 게 좋은데 근데 아이씨 새로운 콘텐츠가 오픈되었습니다 어 새로운 콘텐츠 어 운맹? 민자의 새로운 특수 스킬을 습득하게 만들기도 한다 흑승득 시에서 민자의 조각을 소모해서 민자 조각은 소화 시스템을 통해 택할 수 있다 마음의 증표 능력을 해제한 민자는 추가로 보물 한 개를 더 지닐 수 있는데 지니는 보물은 반드시 전속 보물이어야 한다 재료 특성 이거 통해서 강화를 할 수 있나 봐 지원 스킬 이건 이제 패시브 스킬들인가 보다 병민할 때 병 참고로 이제 저희 제 항렬이 병자돌림인데 제 다음 항렬은 푸는 아니고 이제 그 묵입니다 푸 제 아들은 이름에 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사촌 형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묵은 너무 구리다 막간의 영화 저희 집안 얘기 좀 해드리면 스토리 여기 2장 7이 마지막이니까 이거 여기까지 한번 깨보죠 클리어 절벽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뒤 어 뭐야 안 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오케이 얘로 점프하면 포탈로 탕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저면으로 슬라이드로 함정을 피하고 제한시간에 출구를 찾자 오케이 확인 오케이 나잇음 별 3개면 됐습니다 쇠망치 무기 강화 재료구나 오케이 확인 무한질주 모드 있네 무한질주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최강 닌자 50명은 함께 참가하는 조별 경기? 저 그래도 나름 SSR 무기랑 이런 거 끼고 있거든요 오 지렸다 자 어디까지 가는지 님들도 이거 해보셈 나보다 많이 간 거 인증하면 축하해 좀 치킨이라도 줄 줄 알았네 이런 거 또 런닝 액션 게임 개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먹었고 오케이 야 뭐야 야 나보다 먼저 죽은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진짜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거 잠깐만 아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 잠깐만요 오오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무한질주 상점 고향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 대학 성적도 뒷불은 안 받겠다 조용히 어 뭐야 어 난데? 어 뭐야 아 45등 하는가봐 어 44다리 어 수고현 어 수고현 자 이런 거 깨주고 아 시 아 어려워 야 진짜 어려워 아 잠깐만 이게 스킵이 되네 점프 스킵이 되네 이러면 이러면 계십시 스킬 쏴주고 악마의 수리검 오 나이스 야 야 어려워 오~~ 아! 아... 좆네 빨라! 릴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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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신정신, 정신정신 차분 가만히 있으면 되고 다라락 다라 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흠 워닝 워닝 바로 만나자마자 반갑다고 하영 폭탄 다라라라랄 아아아아 아 씨... 아씨 딱! 한 번 딱 때려주고 동전 달아라라라 뭐? 바로 공격! 화염복탄이랑 여러 번 딱 던져주고 불까지 하면 컷! 좋았다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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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창하로 더 아씨 뭐야 아 이거 창하로 더 갔어야 돼 아 광고주님 아 진작에 이거 하라 이게 재밌네요 아이 몇 등이야? 그래 1등이야 어 오픈팔 1등 지렸다 안고인물들 뭔 오픈팔이야 야 근데 이게 삐뿌리야? 어? 나 중급이다 나 이제 어? 하금린자 시험 통과했다 아 별 2개짜리 하금린자네 40스테이지 누적 3스테이지 완벽 클리어 이거까지 하면 나 중급린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잠깐만 스토리 하나 깰게요 님들 자 수령하면은 바로 현상수매보스를 차지하는 보물을 랜덤으로 보물을 여기서 얻는 거구나 파티원 초대 아 이거 같이 하는 건가 봐 오케이 가자 야 이거 셋이도 하는 건가 봐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하는 사람 없냐? 야 이거 나보다 높게 한 사람 있어요? 나 이거 잘한 거야? 못한 거야? 나 130만인데? 한번 더 가자 이거 sos 야 마감했지? 아 오케이 반반이라고? 아 근데 이게 가끔 변수가 존나 있어가지고 흑흑 자 그냥 아 뭐야 피했어 저 새끼? 야 야 야 야 야 슘 Mercy x2 야 여기서 지금 미친 진짜 cómo rhin terra 우킥 못 믿고 지금 안된다이다! 건온 사람들 브러닝 브러닝 악마의 술로 십일 돌 하яч 야 괜찮은데 나 얘 죽게야 나 얘 죽게야 괜찮아 괜찮아 150만간다 아 다행이다 어 뭐야 저거 얘들아 150만 돌파 개자라고 야 200만 가겠는데 아 좋네 어렵네 아 에이 역시 180만 지났다 아 재밌네요 아 니모다 재밌네 아 진짜로 아니 호박카 걸어놓고 닌자 매배업을 하면 어떻게 그럼 나도 가능했지 아 그거 너무 졸렬하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150만 턱걸이를 한 것도 아니고 180만까지 갔는데 30만이 엄청 높은 거야 너네 상위 구간에서 30만 되게 높다 거기서 넣으면 1점 차이 2점 차이로도 이렇게 되는 건데 맞잖아 아 넙 흠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